제니엘 푸른꿈 일자리 재단에서 취업에 성공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12월 4일까지 취업 성공 수기를 공모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더 많은 분들에게 수상의 기회를 드리기 위해 장려상을 정식으로 신설하여 응모자 가운데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2명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취업에 성공하신 분이라면 놓치면 안 되는 기회겠죠. 공모 주제는 열정과 도전으로 취업을 위해 노력해서 취업에 성공한 경험에 관한 내용입니다. 수상자님들의 취업 성공 노하우를 널리 알리기 위해 2021년부터 유튜브 영상물로 제작하고 있는데요. 나만의 취업 꿀팁이 있거나 재미있는 취업 에피소드가 있으시다면 당선 확률은 올라가겠죠. 응모 자격은 최근 2년 이내에 취업에 성공한 모든 분들이며 성공 수기를 이메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본인을 어필할 수 있는 사진, 동영상 자료 등을 성공 수기와 함께 보내주시는 것도 환영합니다. 공모 결과는 제니엘 홈페이지와 제니엘 푸른꿈 일자리 재단 홈페이지에 게시되고 당선자에게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취업에 성공하신 분들, 취업을 꿈꾸는 여러분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취업수기 공모에 많은 응모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브라이프의 방역으로 변화 자료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je- legit-sqt-sqt-sqt-sqt-sqt-sqt